차세대 TV로 불리는 초고화질 UHD TV 시장 역시 우리가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이 미래 TV 시장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UHD TV, 이른바 초고선명 TV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 FHD TV보다 선명도가 4배 이상 좋고 전송방식은 물론 영상과 음향압축기술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차세대 TV 시대가 내년 2월부터 급격화됩니다. 세계 디지털 TV 시장에 이어 UHD TV 시장도 우리나라 선점할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UHD TV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고 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유력시대기 때문입니다. UHD 방송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우위가 있고요. 기술적인 장점이 있고 그 기술로 인한 기술로얄티가 발생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UHD TV용 전송방식 기술과 영상, 음향압축기술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방송 채널로 UHD 방송과 이동 UHD 방송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계층분할 다정화, LDM 기술은 ATS 즉 북미 방송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보다 4배 이상 데이터 압축이 가능한 영상압축기술과 다채널, 다객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음향압축기술도 UHD TV에 적용됩니다. UHD도 보시고 HD도 보시고 또 3D도 보시고 그거를 방송사에서 또 자유롭게 서비스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UHD TV 핵심기술이 미래 TV 시장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TV 관련 산업에도 청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국내적으로 우수성을 입증받은 이 기술들은 현장태소도 성공적으로 맞춰 그 활용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외산일세이던 방송장비시장에서 국산 방송장비 수출은 물론 기술료 창출과 함께 새로운 장비시장 개척도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